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의약TV의 닥터K입니다. 영화 블랙팬서의 한 장면입니다. 와칸다 왕국의 왕자를 걸고 블랙팬서 티찰라와 에릭 킬 몽거는 목숨을 건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다른 것보다 킬 몽거의 피부를 보면서 어떤 질병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0년 WHO에서 박멸을 선언한 감염병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인류가 처음으로 정복한 제1급 감염병 두창 천연두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두창은 천연두 마마라고 부르는 질병으로 두창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병입니다. 크기가 큰 폭스바이러스과에 속하는 이중가닥 DNA 바이러스로서 타원이나 벽돌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생존력과 전염력, 병원성이 강한 바이러스 중 하나인데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딱지 속에서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생존이 가능할 만큼 생존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두창 바이러스는 사람만 감염되지만 우두 바이러스 등은 동물과 사람을 함께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주로 감염된 환자의 기침 때문에 생긴 비말에 의해 전파되며 에어로조를 통한 공기 감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는데 환자의 옷이나 이불, 만졌던 물건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들어온 바이러스는 상기도에서 증식하고 전신으로 퍼지게 되어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창의 특징적인 증상은 발열과 피부 발진입니다. 크게 두가지 임상 양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대두창으로 치명률이 15-40% 정도 됩니다. 잠복기 후에 약 3주 정도에 걸쳐서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열이 시작되고 피로, 두통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약 2일에서 4일 동안 나타납니다. 이후 입안에 붉은 발진이 생겨나고 보통 24시간 내로 얼굴, 몸, 손발 등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피부에 생긴 발진은 2-3일 정도 지나면 안에 액체가 차면서 수포가 형성됩니다. 또 2-3일 정도 지나면 고름이 찬 농포로 변합니다. 약 5일이 지나면 딱지로 변하고 다시 약 5일 정도 후에 딱지가 떨어지면서 흉터가 남게 됩니다. 수포면 수포, 농포면 농포, 시기별로 전신에 동일한 피부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여러 단계의 피부 병변이 동시에 보이는 수두와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소두창인데 대두창보다 증상이 훨씬 약하게 나타나고 치명률도 1%가 안되지만 진행속도는 더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은 환자의 혈액이나 피부 병변 등에서 특이 유전자를 확인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창에 대한 치료제는 없어요. 대증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두창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있을 유행에 대비해 두창 백신을 나라에서 비축해놓았을 뿐입니다. 두창 백신은 백신이와 바이러스로 만들어집니다. 유전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접종하면 두창에 대해서도 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두창의 예방을 위해 인두법과 우두법을 사용했는데 인두법은 두창 환자의 딱지를 가루로 만들어 코나 피부에 접종을 하는 방법입니다. 효과가 있었지만 두창 바이러스를 직접 접종하는 것이라서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두창에 걸려서 죽기도 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1798년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농포 속 고름을 채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접종하였더니 두창에도 감염되지 않았던 결과를 보여 조금 더 안전한 우두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백신이 된 것이죠. 두창이 박멸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백신을 통한 예방이 필요 없지만 두창이 박멸된 이후 백신도 투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두창 바이러스를 보관하고 있어서 생물학적 테러에 이용될 수도 있으며 다른 폭스바이러스의 변이 등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한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나 해외여행 후 열이 나거나 피부 발진 등의 특징적인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1339나 보건소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